지금 우리는 연근 자색고구마 연근 김밥을 싸는 중이에요 자색고구마 밥을 해가지고 지금 연근하고 계란 지단 부치고 호박나물하고 당근하고 날치알하고 연근 김밥을 싸고 있어요 아주 맛있네요 자색고구마 밥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란 지단 깔고 그 위에다가 당근 깔고 연근 조림을 갖다 놓고 호박나물을 해서 이렇게 김밥을 싸요 김밥이 아주 맛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밥에다가 약간 새콤달콤하게 약간 초밥처럼 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근 자색고구마 김밥을 쌌어요 맛도 있고 아주 모양도 아름답고 영양도 바란스도 맞죠 이제 그 위에다 날치알도 좀 얹으면 더 볼품이 나죠 오늘은 자색고구마 연근 김밥을 했어요 이렇게 싸서 자색고구마 연근 김밥이에요 맛있겠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하네요 이렇게